안녕하세요. 혹시 내고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. 혹시 내고 가능할까요? 저, 죄송해요.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학생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요? 아, 그럼 어쩔 수 없죠. 내고 해드릴게요. 뭔가 수상한데, 사기꾼 아니야? 역시 사기꾼이었네. 차단해야지. 집에서 안 쓰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, 혹시 괜찮으시면 드릴까요?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? 아, 긴장된다. 뭐라고 얘기하지? 이거 사진하고 조금 다른데요. 좀 깎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뭐야, 사기꾼이잖아? 한 번 놀려줘볼까? 크크크크크 방 정리하는 김에 안 쓰는 물건을 팔아볼까? 이것도 안 쓴 지 꽤 됐고, 이것도, 저것도 팔아야 되고, 왜 이렇게 팔게 많은 거야?